실제로 구입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컬러 중의 하나였고 구성은 저희가 5종 풀 패키지를 다 넣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구성까지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바로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니 지금 벌써 초반부터 주문 너무 빨라서 열기가 뭐 아니 진짜 이거는 유럽에서도 되게 인기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완전 패셔닝 스타들도 우리 변정수 씨도 이 레드와인 특히 딱 보고 뭐가 제일 예뻐요. 이 레드와인 집었어요. 사람 눈 여자의 눈은 똑같은가 봐요. 늘 한 두 번인가 빼고는 생방송 두 번인가 빼고는 방송 중에 늘 매진되는 게 레드와인.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문 방송 후 주문이 어려웠던 게 또 이 컬러 레드와인. 오늘 딱 여행 성수기 맞이 휴가 맞이 350세트 물량 준비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거 매진되면 또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제일 저렴해요. 17만 원대 5종 풀 패키지를 다 만나시고요. 우선은 소재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가격이 좋다고 빠지는 게 없이 폴리카보네이트 100%가 안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튼튼하기로는 또 폴리카보네이트 영하 100도 영상 100도를 견뎌내는 소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공기 유리 방탄 소재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게 폴리카보네이트인데 원래 저희 물건 이렇게 상품 소개할 때 되게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배워요. 근데 이 아메리칸 토리에서 여행 가방 할 때만큼은 안 그래요. 맞아요. 막 두드리기도 하고 별짓 다 하고 제가 막 이렇게 긁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살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티 스크래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하고 벗겨지고 잘못되고 그런 점들을 줄여줄 수 있게 또 한 번 기능성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소재에만큼은 폴리카보네드 100% 하다가 스크래치가 덜 나기 때문에 막 깨지고 파괴되고 잘못되고 그런 염려 아마 업계에 튼튼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 예뻐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무슨 메탈릭한 이게 뭐야? 하시죠? 매트 버전 철신 상품 홈앤쇼핑에서만 이 가격에 보실 수 있는 보세요. 이 문양 이 컬러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이런 느낌 누가 봐도 공항에서 멀리서 봐도 오 저 여자 신상 들었네 완전 부럽다 SNS에 올려도 딱 나보다 여행 가방이 오히려 잘 보일 만한 이 느낌으로 컬러들이 다 이 매트 버전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완전 근사하고 새롭고 바퀴는 프리미엄 사양이죠? 네 한쪽당 두 개 그래서 총 여덟 개 손목에 무리가거나 그러지 않고요 안정적으로 쉽게 잘 끌리고 뒤집어지거나 어떻게 잘못되거나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실 거고요. 원래 바퀴 때문에라도 여행 가방은 브랜드 비싼 브랜드 따지세요. 바퀴 빠져서 고생하고 이러잖아요. 샘소나이트랑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바퀴는 진짜 세계적으로 알아준다는 거 고객님들이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 TSA 락장치를 요즘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게 없다 보면 미국 영역 같습니다. 과미나 사이판 없잖아요. 혹시 라이터나 스프레이가 들었다 그냥 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TSA 락장치가 들어가고요. 똑같은 가방 맞아요? 똑같은 가방인데 공간이 되게 다르잖아요. 확장이 됩니다. 무려 4cm가 쏙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28에서 30 넘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30% 정도? 기네 사이즈 들어가는 만큼이 지퍼 한 번만 열었는데 더 들어가는 거죠. 여행 갔을 때 먹는 재미 그리고 쇼핑하는 재미잖아요. 그거지 그거지 그거지. 그러면 엄청 많이 뭔가가 와인 깨지지 않게 잘 넣어서 와야 되고 화장품도 쇼핑하고 아이들 장난감 선물도 쇼핑하는데 확장 기능 없으면 손에 주렁주렁 쇼핑백 주렁주렁 비닐봉지 주렁주렁 들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저도 많이 잊어버렸었어요. 확장 기능 꼭 이용하셔서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 바로 비행기에 실어서 오시면 되는 거고요.